아민 오늘 언약의 말씀은 느에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야서 8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민 오늘은 보금치와 24제자의 사람 느에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느에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2020년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보금치와 24제자입니다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방향이 24제자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24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변화의 길로 이끌며 그를 제자로 세워가는 사람이 24제자입니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 24제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보금치와 24제자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 한해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첫째 느에미야의 보금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언약의 말씀은 느에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BC 605년, 597년, 586년 해서 바벨론 제국의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 유다가 언약이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역대야 36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요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요호와의 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안식일과 안식년도 지키지 않는 등 이 모든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야 36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도록 만드십니다 누에미아는 BC 537년과 458년 1, 2차 귀환 이후에 BC 444년의 3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성벽 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재건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에미아의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은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에미아의 전체 내용이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 좀 깁니다마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1장 1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누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장에서 보면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느에미아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했고 또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범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고 3장에서부터 성전을 중소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또 백성을 무장시켜서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고요 5장에서는 백성들의 부르지즘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소원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시 익은 삼발락과 도비아의 음모들을 담대한 기도와 담대함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이제 영적 재건 신앙 회복을 위한 회복을 결행하게 됩니다 노에미아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게 되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라는 노에미아가 승리의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은 노에미아의 행적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몸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에미아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노에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노에미아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중략하고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13장 14절에 다시 하나님이여 이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절에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노에미아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1장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노에미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또 중직자님들과 사액자님들을 위해 랩런트들을 위해 그 선생님들을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흑암 세력이 꺾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2, 3, 7시대 24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다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 3, 7시대 24제자 누에미아 누에미아가 영적 재건을 통해서 이룬 8장 이후의 사실들은 정말로 2, 3, 7시대에 복음화할 24제자를 키우고도 남았습니다 7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외적 회복과 함께 8장부터 13장까지는 후반부가 되는데요 누에미아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이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적 성벽 재건만이 아닌 내면적 영적인 신앙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속사 언약 성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8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에미아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울지 말 것을 기뻐하라고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위로하게 되죠 그 다음에 18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선포한 낭독한 율법을 달아서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또 8절에서 12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요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길을 기울였는데 4절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로 가면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요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달의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7월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역으로는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쓴 태양역으로는 9월이나 10월이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에서 거의 민간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종교력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장이 원단 메시지 때도 나왔지만 초막절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일제히 수문앞에 수문앞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요 2절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라고 했는데 나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때는 나팔을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이 날을 기린 목적은 먼저 종교력의 관점에서 안식의 달인 일곱째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고 또 민간역의 관점에서 여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 첫날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달로도 6개월 후에 일곱째 달이 안식하는 달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로시하샤나 심판의 날 또 기억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10일간 자기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냅니다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천지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누에미아는 에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 낭독과 또 손포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선민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다시 안식일, 나팔절, 초막절, 새해 등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기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오실 그리소를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과 새 생명과 새 삶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장 이후에 9장부터 13장까지는 누에미아는 복음의 완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또 한편으로는 잠시 누에미아가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인간의 죄성과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죄성과 또 인간의 지도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망사상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에미아서가 BC 42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고 말라기서는 그 전 한 10년 전 430년경에 쓰여졌고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약 444년 직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역사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서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복음의 완주자, 복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1인 1교회와 운동을 출발점을 끊었습니다 스타트를 시작했죠 내 인생의 최고가치, 절대 목표, 최고 배경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작년 12월 29일까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치와 24제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풍성한 삶의 비결 그리고 지난주에 만앙의 왕 그리고 원리스 파워 또 이런 우문현답 이런 강단의 말씀들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완주자 예수님을 예표한 누에미아와 같은 영적 현장사령관 또 사역자, 참 누림과 평안의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문현답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면서도 우리의 응답의 문은 우리의 문은 현장을 답자가 밟을 답사하되 답자도 있는데 우리의 문은 현장을 밟는 데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또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누에미아와 같이 간절히 우리가 죽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밝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 대적자인 음모자와 해방꾼에 맞서 담대히 영적 싸움을 하며 현장정복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증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